각자 스스로 공부를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어떻게 예측 안 하고 주식을 하죠? 안녕하세요. 주코노미TV에서 새롭게 만나는 더부자 시즌2 첫 번째 손님으로 염불리,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께서는 염불리, 염부장, 여러 가지 애칭이 있어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거기 3프로TV에 처음 나갔을 때 그냥 온갖 정보들을 다 얻어다가 거기서 알려드리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염탐꾼 같다. 이래가지고 별명이 그렇게 됐다가 어감이 안 좋아서 누가 염탐정으로 바꿔주신 거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주린이들을 위해서 너무 정보를 캐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래서 좀 너무 사랑스럽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염불리로 바뀌었는데 저는 당연히 염불리가 제일 좋죠. 주린이를 위하여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내신 책이 있는데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최다 질문 탑 77 역대 경제 서적에서 가장 최다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알떨떨하더라고요. 진짜요? 증권 서적이 1등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신경 써서 쓰신 챕터가 있을까요? 제가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용어는 알고 계세요. 어려운 푸시 아는데 정확히 몰라요. 예를 들면 특히 유상증자 같은 거 있잖아요. 증자 뭔지는 대부분 아시는데 전자공실 보면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전자공실을 다들 어려워하셔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알면서도. 거기를 좀 더 중점을 둬서 제가 좀 썼습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처음 주식 투자 본격적으로 하셨을 때 어떻게 공부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안 했죠. 당연히. 처음에 안 하고 그냥 뭐 누가 찍어주는 종목 있잖아요. 아는 분, 지인 통해서 우연히 잘 맞아가지고 이제 또 진짜 몇 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는데 결국에 이제 그 말 믿다가 상장페이지 당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 처음은 오랜 부피 또 그때 알게 되고 재무제표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책으로 다 공부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지금이야 책을 안 보셔도 유튜브 채널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만 그때는 뭐 영상 콘텐츠가 사실 없을 때니까 그때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 있던 시기도 아니었고 책으로 다 공부를 하고 나서 증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맡은 분야가 상담이었거든요. 주로. 고객 상담. 고객 상담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종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기업 분석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기업 분석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보고서밖에 없어요. 애널리스트 보고서. 네. 근데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그때는 지금보다 많지 않았는데 어쨌든 전 증권사 보고서를 웬만하면 다 봤어요. 매일. 매일. 지금 많은 주린이분들은 대부분 유튜브로 시작을 많이 하실 거예요. 분명히. 자기 걸로 만들려면 이 활자를 사실 보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책이 되건 아니면 보고서가 되건 좀 활자를 좀 더 이렇게 유튜브보다는 좀 더 보셔서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좀 더 그게 자기께 명확하게 될 거예요. 보고서만 모아놓은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나요? 뭐 무료로 보는 데도 있어요. 여기 그 한국경제에도 있더라고요. 환경 컨센서스라고. 단점은 뭐냐면 전 증권사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아요. 가장 많이 나와요. 무료로 보는 데. 환경 컨센서스가? 저도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책도 좀 읽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보는 눈을 키우려면 전자공시도 봐야 된다 하는데 주식 투자자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전업도 있겠지만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시간 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각자 스스로 공부를 시간이 없어도 해야 됩니다. 직장인이다가 전업 투자로 뭐 되게 부자 되신 분들 보면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방법이 없대요. 시간 없어도 해야 된대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도 근데 그건 공감하는 게 이게 영상으로 뭐 요즘에 너무 좋은 환경들이 많으니까 강세상에서 다 돈 벌 수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닌데 진짜 자기가 어느 정도 레벨업을 하려면 스스로 공부를 진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도움을 받고 어쩌든 간에 직접 책도 보고 근데 기본은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재무제표는 어쨌든 볼 줄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회계사처럼 보라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 기본적으로는 볼 줄 알아야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상상력을 많이 발휘하라고. 이 회사가 얼마나 발전할지에 대한 상상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알고는 있어야 되죠. 이 회사가 뭘 하는지. 근데 거기서 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뭔지.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예측하지 마라.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어떻게 예측 안 하고 주식을 하죠. 삼성윤자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당장 보세요. 디랭 가격이 올라가는 거하고 투자하신 분들 많지 않고 뭘 보냐면 TSMC랑 경쟁하잖아요. TSMC가 지금 세계 압도적 1등 파운덤인데 삼성이 지금 2등인데 격차가 커요. 근데 삼성윤자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TSMC의 점유율을 갉아먹을 거야 삼성이. 이걸 예측해서 지금 미리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틀리면 거기에 따른 손실은 여러분 거지만 이익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익은 또 내 거. 이익도 내 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주식의 속성이잖아요. 그게. 근데 나는 손실을 보기 싫다. 내가 틀렸을 때 그럼 주식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럼 예금에 넣어줘야죠. 결국에는 주식 투자라는 게 기회비용이고 시간과의 싸움이고 상대적 박탈감을 이겨내야 되는 정신 싸움인데 이거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개인이. 아 근데 기회비용은 저는 그냥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배터리가 가요. 배터리 투자하고 배터리 꺾일 걸 이제 알아요. 그럼 배터리 팔고 이제 현대차 갈 것 같아요. 옮겨가요. 또 현대차가 이제 이쯤 끝나고 반도체 갈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담아줘요. 그런 분 있으세요. 여기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그거를 진짜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한다면 다 누구나 지금 강남에 아파트 몇 차씩 타 갖고 계시겠죠. 아니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하는 순간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방법이 없어요. 현대비포조선이요. 10월까지 주가가요.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이렇게 눌려 있었어요. 다들 조선주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현대비포조선이 11월인가요. 지수 좋을 때 단 한 달 만에 80% 올랐어요. 한 달 만에 80%의 수익이 났는데 5개월의 기회비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 기다린 만큼의 보상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회비용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기회비용 때문에 나는 얘 가는데 왜 내 건 안 가지? 자꾸 이제 기회비용을 많이 생각하면 이게 옮겨가게 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이거 옮겨가서 얘가 계속 가면 좋은데 반대 경우가 항상 발생해요. 이 종목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주식 투자를 다시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에 대한 미래가 보인다. 안 갈 때 사야죠. 미리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따라가면 이미 늦어버려요. 사실상. 그리고 미리 사신 분들은 이게 주가 흔들려도 그냥 괜찮아요. 버티면 되는데 비싸게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만 빠져도 이제 멘탈이 관리가 안 되니까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기회비용보다는 미리 좀 들어가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이니까 그거를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벌써 막 10년차 주식 투자자 이렇게 해서 나름 난 노하우 있고 보는 눈도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어떤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제일 좀 주의해야 될 게 고정관념 같아요. 고정관념. 작년에 아시겠지만 작년에 굿보스 사신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 특히 남자분들 중에 경험 많으신 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지수가 2300 갔을 때 무슨 얘기가 들렸냐면 주식 안 하던 개인 투자들이 드디어 중시에 입성하기 시작한다. 뭐 아주머님들이. 그렇죠. 그렇죠. 동강 레이디들이 나오다. 막 갑자기 뭐 망카페에서 뭐 주식 얘기가 막 이렇게 나도 그때가 2300 정도 할 때거든요. 과거 경험상 보면 주식 관심 없던 분들이 들어오면 상투라 그랬어요. 다들. 그래서 진짜 굿보스를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과거 경험 때문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셨죠. 작년하고 올해가 너무 달라진 게 지금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내공이 좀 쌓이신 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들어오시면서 공부를 하고 오세요. 리서치 센터장님이 얘기하는 그 고국 정보를 주식 투자 한 일주일 된 사람이 알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통해 공부를 하니까 그 정도로 좀 스마트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그걸 관과하고 그냥 과거 경험 때문에 이건 위험 신호야. 나 이거 무조건 지수 하락에 배팅 할래. 정말 엄청나게 그 다치신 거죠. 이 시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주식 시장은 변해요. 우리 한국도 지금 시장 체질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시장이 바뀌는 쪽에 적응을 하셔서 옛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새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책을 보면 마지막에 좀 좋은 사이트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보는 사이트나 플랫폼이 뭐세요? 저는 그냥 와이즈 리포트예요. 아 리포트요? 애널리스트 리포트? 무조건 봐요. 집에 가서도 보고 아침에 이제 그거부터 보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텔레그램 같은 데도 뭐 검색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각자 채널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속보 같은 걸 많이 띄워 주시니까 그거 텔레그램 보면서 이제 뉴스나 속보 같은 거 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책에도 넣어드렸지만 좀 인사이트 있는 분들이 블로그를 많이 운영하세요. 거기 블로그 가서도 보고 밸류 EFS는 그쪽에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체리영브라는 분이세요. 사실 앞으로 유료로 전환 되니까 지금 무료거든요. 빨리 이건 가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무료예요. 본부장님께서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 시왕 방송을 하시거든요. 3%랑 이제 이트랜드에서 하시는데 도대체 시간 관리 어떻게 하세요? 사람이라는 게 불가능한 건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 돼요. 요새는 그냥 계속 이동 중에도 계속 보고. 계속 보고. 근데 이게 시간 관리라는 게 시간은 모두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관리의 기술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특별한 기술은 없어요. 그냥 이동 중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이런 얘기하면 좀 재수 없을 수 있는데 그 JYP의 박진영 씨가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박진영, 가수 박진영과 지금 비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 그 JYP가 이제 예능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1분 인처도 시간을 낭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아 저 사람 뭐 이렇게 거만해. 요즘에 딱 보니까 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시간이 낭비할 게 없다는 건 자기가 하는 일에 지금 다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성공도 하셨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에 딱 제가 딱 보니까 아니 진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거의 3시간, 4시간 밖에 못 자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진짜 부족할 정도로 저도 너무 바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게 아니라 저한테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 매일매일 시황을 40만 명이 청취하고 있는 정말 엄청난 팬덤을 지금 확보하고 계세요. 근데 그 비결은 사실은 꾸준함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주린이가 주식 공부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정말 꾸준하게 공부하는 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좀 좋게 보는 건 지주회사. 그럼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지금 부품들이 다 들어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한테 천원이 온 거 같아요. 그 시간에 대해 주신iyet여... 이 시각 세계에서 자동차 다음에 마음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대해 주신게 해주고, 여러분은 두 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